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웬난에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근래에 반 이재명 선봉장이 되다시피 한 장영하 변호사의 활동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인 디지털에 속한 장영하 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전북 정업군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도전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굿바이 이재명은 서점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베스트셀러 1위로 던극해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8일 날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충격적인 160분 분량의 34개 녹음 파일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페이스북의 이재명 엑스파일 목록이란 제목의 통화목록과 함께 이재명 욕설 파일 34개를 전문 텍스트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다수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정리보는 물론이고 현재 음성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리보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인 고 이재순 회계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지한 것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형들의 극악하고 노골적인 욕설을 퍼붓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도 페이스북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민첩한 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에세스 당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볼 수 없도록 만들게 되면 그것을 꼭 찾아서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 측으로 추측됩니다마는 이런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찾아서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공대일리 신문에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일면 톱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측은 np3 녹음 파일도 완전히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4개의 파일 160분가량의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은 녹음 파일은 물론이고 녹취록 등도 장영하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34개의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도문을 내놨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욕설 파일 추가 공개입니다. 부제목은 이재명 욕설 파일 34개 160분을 대공개합니다. 새끼, 시, 비업 놈, 빙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거친 욕설로 형님인 고이재선 해계사를 공격합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둘러싼 형제 간의 치열한 신경전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부선 씨 기사를 막기 위해서 성남시가 광고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도 등장합니다. 미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11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굿바이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또 공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도저히 입에 다물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아주 야만적인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과 아울러서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형 이재선 회계사 및 박인복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화 내용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형인 이재선 회계사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의 근거 확보와 그리고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할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어 차원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한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새끼, 시비엄놈, 빙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간 거친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로한 그런 내용이 바로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고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선 씨에게 정신병원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대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이재명 후보가 밤 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묻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고 이재선 회계사는 통화에서 내가 위치를 가르쳐주면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러지라고 반발하는가 하면서 너 메모한 내용으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맞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응답을 합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그렇게 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침에 내 사무실에 앰뷸런스가 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질책합니다.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다친 팔과 관련된 발언도 등장합니다. 이재선 씨는 능마투스 다니다가 저 팔 부러졌다는데 넌 뭐했냐 넌 팔 언제 부러졌나 이렇게 다 거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국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이유로 판사 임룡을 거부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의 연수원 석자도 거론됩니다. 이 녹취록에는 또 유동규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인 김혜경과 같이 음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기사를 막기 위해서 성남시 차원에서 광고비를 과다 사용한 의혹 성남시장 선거 때 배우 문성근 부인이 내려와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은 총 34개 160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이재명 후보가 형에게 전화를 건 것을 바로 고이재선 회계사 측이 녹음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은포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민 개개인이 이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걸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녹음 파일이라든지 또 녹취록은 반드시 공개돼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백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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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